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11일 Start.. 저거 뭐야 GO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스 팔로미 계신게라오 뭐야? 누구야? 누구..뭐야? 뭐야?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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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예요? 누구십니까? 누구야? 사람이에요? 누구세요? 누구.. 뭐 소리 나..누구세요? 누구야? 누구세요? 나오세요? 나오시라고 했습니다, 분명히 분명히 나오라고 했어요 문 절대 못 닫아 문 절대 못 닫아 문 절대 못 닫아 누구세요? 나오시라고 했습니다, 분명히 분명히 나오라고.. 문 절대 못 닫아 분명히 젖었으니까 이런거라도 찍혀야되는데..잠깐만.. 뭐야? 하다못해 뭐야? 어디 있는거 같은데..잠깐만.. 지금..잠깐만.. 여기 지금 어디 있는거 같은데.. 누구.. 누구세요? 왠지.. 왠지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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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5 5 6 8 아.. 씨발 미쳐.. 여러분..잠깐만요.. 아..나 진짜 시작하자마자 역대급이네.. 이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..뭡입니까 이거? 뭔 말소리 들린다..뭐야..뭐.. 자신있으면 어딘지.. realised.. november에 얘기해 보네요 And you hid ii 다 쫄깃하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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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이거 오늘 젖댑니다 오늘 이거 무조건 젖댑니다 이거 뭐야 해코지가 목적이 아니라 기운을 빼가지고 내 기운을 다 뺏어간 다음에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내 기운을 다 뺏어간 내 기운을 다 뺏어간 내 기운을 두고 오우 곱게! 소리! 소리 들어봐 뭐야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야..그만 해라 진짜 사람 차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알았어? 자신 있으면 한 번 더 해봐 내가 아주 제대로 해줄게 이게 이 새끼야 아 진짜 누구야? 나 미쳐버리네 진짜.. 나 미쳐버리네 진짜.. 뭐야.. 방금 뒤에서 버렸는데.. 왜 왔나..? 왜 왔나..? 왜 왔나..? 왜 또 왔어..? 왜 또 왔어..? 나 들어와서.. 왜 왔나..? 왜 왔나..? 왜 왔나..? 왜 왔나..? 진짜.. 왜 왔나..? 엄마 아빠.. 엄마 아빠 나.. 엄마 아빠.. 엄마 아빠.. 엄마 아빠.. 엄마 아빠.. 잠시만요 또치지 마세요 그만 합시다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이제 그만 합시다 2부에서 감상됩니다. 2부에서 감상됩니다. 2부에서 감상됩니다. 끄다! 좋아요! 알람쌤! 부탁드려요. 아! 2부에서 감상됩니다. 3부에서 감상됩니다.